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 요건을 판단하고 신청 절차에 거쳐서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부분, 내가 얼마를 받게 될까? 그 금액이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은 그 가구원의 가구 구성원들의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그리고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업종별로 일정률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 있죠. 그럼 비과세 소득은 계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직계 좀비소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제외하게 되어있고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우리 인정상여라고 부르죠. 제외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미등록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제외하게 됩니다. 나 소득 있어, 나 일 했어. 실제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의무,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가구에서 최대 지급액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총급여액 등의 금액에 따라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각 가구별로 우리 가운데 구간일 때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구간 최대 지급액이 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개편안에는 내년에는 이 금액을 좀 올려서 우리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각각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맞벌이 가구로 가정을 했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1200만원, 700만원 총급여액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총급여액은 단순 합산해서 19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리 맞벌이 가구의 표 중에서 세 번째 구간에 넣으면 근로장려금은 125만원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때 배우자의 인적 용역 수익금액은 400만원 전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정률 90%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360만원을 더하게 됩니다. 500만원에 360만원을 더해서 860만원을 표에서 찾아보시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217만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연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5월에 정기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계산 방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부양자녀 수를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은 더 많이 받게 되시는 거고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